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냥 던지는 그런 빈말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만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났으면 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는 나만 보면 그렇게 좋냐?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시계가 제가 안 보... 아, 제가 있네요 그런데 저 마귀 새끼들이 특히 사명받은, 부른받은 주의 종들을 그 가정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장노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이 마귀 새끼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 혼자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왜? 우리 안에는 쓴뿌리, 그 육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팍 쳐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마귀 새끼들은 희낙낙거리고 같이 그들이 이겼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버릇없이 푹푹 튀어나왔던 그 못된 몽리 그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꼬라지 있는 그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푹푹 튀어나온 그런 이상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박나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윤소정 권사님 그런 윤소정 권사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이유숙 권사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최고산 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 예수님이 한번 해봐요 해봐요 배를 두드리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모셔들었어 이 마귀 새끼들아 아무리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목회를 자빨시려고 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 꺾으려고 할지라도 너는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너한테 권한을 주질 않았어 나는 예수님에게만 권한을 줬고 성령님만 내가 의지하고 사는 거야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출타가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런데 무엇보다도 5월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목회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절반점 시절에 개척을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평범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에 부르심, 콜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의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사역을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시골 교회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노령화가, 고령화가 되어가는 그런 추세이고 젊은 사람들, 자녀들은 이제 보기가 드문 그런 시기가 되면서 젊고 또 어린 자녀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도시로 불렀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위기의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게 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올인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지를 않고 전도를 해도 뭐 세신자든 어쩌든 보내주지를 않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다 갔어요 2008년에 상담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1년을 공부를 했어요 원래는 과정이 일반 사적으로는 2주, 3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세 번 공부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하는데 3개월 과정으로 해서 한 기술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도움이요 저는 위기의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사명이 저한테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을 주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네 과정 한 과정에 3개월 되었으니까 네 과정 12개월 1년을 공부를 했어요 물론 중간에 휴식 시간도 있었죠 1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좋았는데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20년 됐을 때요 그 후에 1년 동안 우리 부부가 20년 싸운 것을 1년에 모아서 싸운 것처럼 그렇게 싸웠어요 20년 동안도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1년을 공부를 하고 누구를 도와주겠다 이제는 누구를 도와줄 만한 자격이 되었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부가 20년 동안 싸운 것을 1년에 모아서 싸운 것처럼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하여튼 돌아서도 뭐라고 하고 앞으로 와도 뭐라고 하고 뒤로 가도 뭐라고 하고 앉아도 뭐라고 하고 일어서도 뭐라고 하고 누워도 뭐라고 하고 책 봐도 뭐라고 하고 기도해도 뭐라고 하여튼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그랬어요 오늘은 간증설교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가정의 달도 되고 누구 얘기하겠어요 또 제가 가정사역을 하겠다고 했고 저의 얘기가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20년을 모아서 싸운 것처럼 싸우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도 그러냐고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녀들에게서 20년 동안 싸울 때에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1년에 20년 싸운 것을 모아서 싸웠다고 느껴지니까 아 애들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1년쯤 계속 저는 강단에서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사역자로 불렀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사역을 하겠다고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조금씩은 도와줬어요 한두 번씩은 그런데 이게 활성화는 되지 않고 우리 부부가 막 부딪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을 한 번에 모아서 부딪힌 것처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위계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해서 저를 불렀다고 했는데 너를 쓰겠다고 했다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힘들어서야 1년쯤에 1년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좀 이루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힘든 과정이 없으셨나 봐요 내중아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 성경 한번 찾아주실까요 잠원 14장 4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다시 한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공감하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래서 소를 외양간에 이렇게 가다 가지고 이렇게 키워봤던 그런 적이 있어요 아 띄워주세요 성경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소 소를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배우자의 이름 그렇게 하고 읽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박나령이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박나령이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시작 박나령이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박나령이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띄워놓으세요 성경 띄워놓으세요 그동안에 제가 개척 나와가지고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가 당찬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개척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가 사모님들이 지쳐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접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딱 보니까 제 아내를 보니까 아주 당찬 모습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있어요 그래서 됐다 제가 속으로 됐다 나는 이제 안 넘어진다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포기할 사람은 아니고 우리 아내를 보니까 저렇게 당찬디 오히려 나보다도 사명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우리 산모가 있는데 됐다 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힘들 때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여기는 아주 진짜 전부가 모여 계시는데 우리 오후에 기도할 때 몇 분 모여 있을 때에는 제가 얘기했는데 원래 상담사는 자기를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죽으려고 했어요 이걸 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못하죠 그리고 밥 숟가락만 넣으면 죽겠다 헤어지자 너랑 못 살겠다 목사가요 먹게 하면서요 밥 숟가락만 빼면 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동안 하나님 가정사역자로 이제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부부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줬죠 그래서 아하 우리 아내가 없으면 속은 편하죠 힘은 안 들죠 그런데 그런 속 그런 아내의 힘으로 제가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내를 이해하고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게 되면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냐 내가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 부부를 임상실험령으로 준비시켰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던 것이 임상실험령으로 준비를 해놨다 이게 그래서 20년 싸운 것을 1년에 한 번에 모아서 더 싸웠다라고 느낄 정도였을 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왜 이러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임상실험령이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면 네가 무엇을 알아가지고 도와주겠냐 이 말이요 알아요 네가 무엇을 알아가지고 지금 이혼하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우리 자식이 어쩐다고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면 우리 부부한테 보내주면 네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겠냐 이 말이요 우리 부부를 실습시켜 실습 우리는 그런 것을 필요하지 않는데 자살 이혼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어떤 경우도 다 살아가요 그런데 임상 실습용 실업용으로 별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부부에게서 표출되게 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반응하는 것들 우리 부부가 서로 그걸 반응하면서 막 힘든 과정들 이런 것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상담사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일을 누구에게 도와줘요 무엇말로 특히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조금 기도하고 상담 좀 한다는 뭐 우리 장노님들은 직장생활하니까 권사님들 뭐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줘요 제일 편한 게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뭐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 부부가 어쩌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걸 몰라요 오늘 저는 감사하게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는 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가정의 달에 대해서 말씀을 몰라요 부부에 대해서 몰라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걸 몰라요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는 걸 몰라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 몰라요 다 알아요 그동안 신앙생활 그런데 놀랍게 저는 오늘 성경 한 군데만 가지고 와서 간증을 해요 성경을 모른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싸우나요 사명이 없어서 싸우나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니까 이제는 진짜 풀린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나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임상실습용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에 우리의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걸 모르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그 말을 하나님 듣고 보니까 이제 힘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가가지고 보기에 싱크되어 있는 우리 아내 탁 응댕이를 툭툭 치면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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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줬어 그랬더니 또 우리 아내 제 응댕이를 툭툭 치면서 이제 부엉의 길만 남았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른데 그 후 몇 년 후에 제 3호도 제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은 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 소 이것은 그런데 임상실습용으로 그동안 준비시켰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그 스마트폰 거기에 그 뭐죠 그 멤버십인가요 그걸로 한 달에 영화 한 편을 무료로 보는데 우리 부부가 늘 같이 그렇게 해서 영화를 무료로 봐요 이번에도 저번에 6일 날 월요일 날 뭐죠 영화 첨부기 어디가 있냐 하여튼 그거예요 특별한 형제의 내용인데 동부라고 하는 사람과 또 쇠하라고 하는 이 쇠하는 경추 3번 뼈가 다쳐가지고 목 밑으로는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동구는 지적장애 오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아 장애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두 장애자들이 서로 서로를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항상 울어요 우리 옆에서 아예 화장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추워요 이 시점에는 눈물이 나올 거다 그리고 가정의 달 이 설교를 제가 오늘 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딸이 설교하지 마라 그래 이거 영화 가지고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 영화의 줄거리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이 영화 메시지는 뭐냐 서로 다른 환경의 장애자들이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목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새하 힐처에 앉아가지고 오세의 진흥을 가진 동구의 손길이 아니면 어디를 오독하도 못해 반대로 오세의 진흥을 가진 동구 역시 목 밑으로는 꼼짝하지 못하지만 머리가 똑똑한 새하가 동구의 다양한 일 문제들을 도와줘요 이제 어느정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부부란 새하와 동구와 같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가정이 뭐 우리의 가정을 본인이 자기의 가정을 위기의 가정이라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위기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처럼 무슨 껀떡수로 그냥 어디로 가버릴까 또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의지가 있는 사람은 살겠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혼을 해요 살고 싶은 마음이 덧떨어져 보는 사람은 그냥 혼자 가요 요즘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가지 여러가지라는 것은 여기에 함축된 거 이해가 되죠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이 가정의 위기는 남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름을 받을 물론 부름받기 전부터 그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부르셨겠죠 제 마음에는 늘 그게 있어요 제가 준비는 했지만 지금 처음에 생략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싸웠어요 저희보다는 덜 싸운 것 같은데 그렇게 싸웠어요 그 배경에는 아버지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말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조금 있다 죽었다고 그래요 상처가 있죠 저희 어머니는 또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소박을 받아요 너희 집에 가 있어라 부를 때까지 그런데 부르지 않고 그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그러던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어느 시점은 제가 모르죠 저희 어머니한테 귀신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아버지의 전처에 그 악한 년과 죽은 아이도 있죠 귀신 역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교회만 데려다주라니까 교회를 데려다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어요 좋아졌어요 이제 어머니는 교회에서 밤낮 살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치유해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무슨 상처가 있어요 소박 받았어요 한 남자로부터 물론 그것은 시어머니가 계기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는 심리적으로 뭐가 있어요 세상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믿지를 못해요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것을 다 이제 깨투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도 상황만 봐도 그게 깨투러져요 아하 그랬구나 어머니가 그랬구나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전처가 아이를 낳다 죽었잖아요 어떻든 우리 아버지도 착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차려줘야지 마누라가 일찍 가니까 그 속이 아니대 그런 마음이 마누라한테 차려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 같이 사는 마누라는 예수가 자기 신랑 돼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심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못 견딘 거야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밤낮 교회에서 살아버리니 나는 너를 생각해주고 싶은데 그건 너가 집에 없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를 치는 거야 전에는 그걸 안 했는데 자기 집에 그 머리 긴 사람이 예수한테 미쳐서 교회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버지가 정말 믿음 없고 시험 들었고 마귀가 들어왔고 별 얘기를 다 하죠 심리적으로 보면 진짜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싸우지 않겠다고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감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곳에 계시면 제가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듣게 되는 건 아니고 목사님들도 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홀릭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의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사역을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문제도 없지 않아 있죠 내 가정사의 문제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알면 얼마 못 버티고 다른 교회로 가요 그것은 제대로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들 제대로 치유를 받은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힘든 상황을 다 왜 힘든 상황인지 알게 해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 새끼들이 넘어뜨리는 말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마귀들 마귀들이 그러는 게 마귀들이 그 영혼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영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그 대대로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해서 보내주셨는데 아멘 아세요 제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파도 어떻게 해주질 못해요 기도받게 제가 카톡 보냈죠 오늘 오는데 보석이 엄마가 카톡을 보냈어요 수술 마쳤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직 그 상황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거기까지 제가 카톡을 봤어요 보석이 알죠 제가 카톡 보낸 거 우리는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런 가정의 이기도 이기지만 배우자나 또 이 보석이 엄마처럼 내 자녀가 수술을 해도 가망성이 별로 없다는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보석이 엄마 그래도 뭐예요 수술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술을 60여 차례 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지금 이 수술을 36시간에서 48시간을 한다는 이 수술을 그래도 어머니는 하고 싶은 거예요 피가 섞인 내 형제 자식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갈등해가지고 갈라선다든지 또 한쪽이 그냥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제가 다 지금 언급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사업하신 분들 사업장의 이 부도의 문제든 다양한 문제를 골고루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결국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딱 하나는 가정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세하와 동구 영화 주인공의 이야기에 그 복지시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뭐? 책임의 집 책임의 집 그 책임의 집이란 이름이 무슨 뜻인가 얘기를 해 주는데 사람이 태어났으면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앞에 조금 더 포함시키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죽을 생각하지 말고 포기, 좌절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회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콜릭 부르심이 있는데 괜히 그 엉뚱한 데에다가 관심 두어가지고 기분 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죽게 하고 오직 그 아들이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결혼한 것도 혼자 지내는 것이 애로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돕는 자를 보내준다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 말에 속아갖고 자고 결혼을 했어요 돕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한다고 그것만 보지 말고 왜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힘든 문제들을 주시나 여러분들은 작은 문제겠지만 그것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도와줄 임상 실험령으로 그 문제를 여러분 가정 여러분 부부에게 그 문제 네가 한번 풀어봐라 그 문제 풀면은 그 구역의 누구 문제도 네가 한번 도와줄 수 있니 아멘 오늘 메시지는 이것과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 오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죠 중요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나라가 있고 교회가 건재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위기에 부의쳐 있다고 하면 그건 또한 무슨 의욕이 있어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요 기도함으로 그런데 내 가정이 위기라고 하면 속된 말로 말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는 자살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는 다 말하질 않겠어요 저번에 주일날 오후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동성애자요 동성애자가 자기의 고충을 얘기를 하는데 함부로 상담사한테도 오픈 안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쭉 오픈 하대요 선생님한테는 어쩐지 모르게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놨잖아요 사실 그 기관에서 제가 여러 사람들 지금 상당히 힘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그 사람의 그 동성애자가 자기 고충을 얘기하는 걸 듣는 순간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다 제의식을 가지고 동성애자를 볼 수가 없어졌어요 그들 또 그들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내 가정 내가 배우자와 하고 조금 그 힘든 부분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임상실험료 이 문제를 잘 극복해서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의 가정을 내가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라도 되고 오전에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오후에도 남아서 우리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도 기도 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